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하나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냄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상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둘렀더라 아랍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호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옵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삶을 동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하여서 심으셨습니까?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참 영향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불신앙적인 사랑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른 사이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답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 또 복음의 사랑과 함께하면 결국 나도 살고 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류의 주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삼조주 제와 사단과 하나님이 떠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목숨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시는 전문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깨고 짜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영혼 속에 나의 삶에 그대로 순정하고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어떤 거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세상의 흑암의 문화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가 보여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별칭이 있더라고요 별칭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고 이렇게 보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의 주인이 요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그러면 아 노예다 라고 하면서 뭐냐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바로 형통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복을 받는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축복의 현장임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요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요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 또한 열한기상 17절 24절과 열한기하 4장 7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잇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잇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터부로 켜는 어려움 동굴에 숨어서 있으며 짐승의 그 털옷을 입으면서도 숨어서 보금을 송파하고 증거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송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애원의 우리 송도님들 나는 어떤 자로 불러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또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을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의 지체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에서는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와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정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요셉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아니면 엘리아 엘리사처럼 다이처럼 믿음의 초대교회 이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랩너트 7명 랩너트 7명 그럼 내가 랩너트 7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 아시죠 안 하세요 아시죠 아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내 우대가 하나님여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식주인 가이오처럼 되기를 원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충직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잡고 계시죠 소리가 작습니다 잡고 계시나요 아멘 잡고 계시면 요셉처럼 하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때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다이처럼 되려면 우리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지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면 목회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막 신나게 해요 저 자신을 비롯해요 그런데 막상 드려야 될 헌신의 시간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 내려놔야 될 그 문제 환경들 속에서는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예수의 흔적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요셉의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 내가 다이처럼 바울처럼 그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들이 겪었던 그 언약의 여정에 그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주신 직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사람 앞이 아닌 나 자신 앞에서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면서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이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이 그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수치와 멸시와 업신여겸을 당하는 최고의 고통인 그 십자가가 생명이요 조주와 사망과 지옥 배경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유옵이 되도록 하시는 그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심장 24절에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가 크리스토의 신 참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모든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 지역과 후대를 위해 성교를 위해 본당 헌당을 위해 지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정말 랩런트들을 양육하고 세우기 위하여서 드려진 그 헌신의 눈물 그러면서 핍박과 고난의 아픔의 시간들 수고의 성김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잘하였다다 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을 주신 줄 믿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2, 3, 7과 5천 종족을 또 랩런트들을 위하여서 예수의 흔정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남기고 또 남기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입니다 열한기와 육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아라방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와 또 말과 병거를 도단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호 쌌죠 엘리사가 자신들의 비밀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 이 한 사람만 없어지면 이 한 사람만 잡아서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 삼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러한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뭐에 붙잡혔냐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 두려움 염려 불안함이 확 밀려 들어오죠 사안의 눈에 펼쳐진 것은 누구밖에 보이지 않느냐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둘러싸여 있는 아랍군대와 말과 수많은 병거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열한기하 6장 16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엘리사의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있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보는 믿음에 눈이 떠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안의 눈 사안의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 말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말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처우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그 배경 시공간을 처우라는 능력 우리가 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사실적으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지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시고 능력이 되어지시고 길이 되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처한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된다 믿음 말씀대로 성취되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7회 극기 14장 14제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0편 121편 2제를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오하게 소로다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들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두렵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며 떨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감사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점검하고 믿음에 고백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강건해야 될 지어다 영육으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모든 것을 파악하여서 두려움 속에 주는 그 문제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할 때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파도가 들어왔잖아요 성당 물결이 들어왔잖아요 그 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은 막 들썩이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죽음처럼 답답하고 두려움에 잡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곳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되어져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장 가운데 크고 작은 파도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아니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옵니다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해라 너와 함께하는 지금 이 풍랑의 배에 함께하는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지키고 인도한다 이것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보아라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준비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입니다 우리의 예체지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틀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세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시키고 개혁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이슨 10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편 23편 사전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압살롬을 피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또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 다이시 잡힐 때도 어떤 고백을 하냐 10편 56편 3절 4절에 있는 고백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게 두렵고 목숨이 위태하고 정말 긴급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누구를 의지한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굴에 숨어있으면서도 그 앞둘랑 굴에 숨어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성하리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한 다이시을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이 합판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쏟아부었고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그 승리한 그 모든 물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다 들여버린 올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이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중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오지게 된 그 영육간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송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자체의 배경 속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시고 믿음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본대로 말하거든요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냥 본대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생각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새 입은 본대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는 불신앙을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소리가 아니라 뭐냐 영적인 열매를 맺는 힘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은 함께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가 들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고백한 열 명의 정탕꾼들 사실적으로 봤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졌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불어넣어주는 말이요 또 하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앙대로 하나님께서 7일 가면 될 길을 40년이 걷도록 하는 그 불신앙의 잔재를 꺾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 입에 열매를 먹고 배부르다고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어 없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눈 믿음의 입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처한 안경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짜증 내면서 기도해라 감사로 기도해라 감사로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입입니다 본문 6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요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요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그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젊은 청년 그 청년 사안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눈이 열리도록 증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씀 어찌 보면 엘리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통하여 누구를 하냐 청년인 이 한 사람 이 청년 사안은 개하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하시 이전에 아마 선지 생도들 속에 좀 더 청년 어린 이 청년을 향하였다고 주석에는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청년을 청년 사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 영안의 눈 하늘 보좌의 배경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똑같이 누가 봐? 아랍군대 대신에 하나님의 청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시공간을 저하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불말 그러면서 병거가 아니라 불병거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이 사안에게는 이 한 번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눈이 열어져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보는 이 한 번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놨을 것입니다 맞죠? 보는 순간 두려움의 자체는 사라졌을 거고 일평생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떠서 엘리사와 같이 똑같은 그 영적인 그 믿음 안에 승리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누구를 통하여서 봤습니까? 갑절의 영감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엘리사의 여정을 보면 행했던 일을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갑의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갑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을 마음에서 세 번을 강구하면서 그 아이에 누워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요 그런데 이렇게 순애녀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가서 똑같이 그 죽어있는 아이를 향하여서 똑같이 누워서 그 눈에 눈은 입에 입을 대고 하면서 세 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또 오고 한 번 기도하고 또 하고 한 번 기도하고 또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능력도 행했지만 중요한 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뜰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오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바닥에 구름이 저 바다에서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몇 번? 일곱 번 일곱 번째에 올라올 때 아 됐다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기도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즉복을 누리는 기도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며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을 열게 해주는 그 증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사처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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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도 저들에게 점검하고 엄밀히 뚝 따보면 다 나를 위한 기도 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다보면 누구를 위하여서 나 중심의 기도 내 자녀 나 나 내 성공 내 물질 이것을 위하여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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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왜? 그런 기도를 은밀하게 우리가 아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면 내 기도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체질 속에서 이게 그대로 묻어나와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듣고 물론 이것도 응답하시죠 하지만 더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축복을 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를 통하여서 내 사역을 통하여서 내 직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크리스도심을 증거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곳으로 가져다가 쓰는 능력의 원천이요 믿음의 자표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가학입니다 왜? 구하는 대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줘 누가 줘요? 귀신이 누가 들어줘요? 사단이 결국은 잡아버리면서 망하게 만들지만 언약의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구하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안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을 건져내어서 엘리사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 능력을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내게 닥쳐진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와 함께하는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불신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불신 친척 때문에 불신 가족 때문에 힘듭니까? 내 남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눈을 열어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사에 가셨고 증보기도 하셨습니다 디모드 우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은 언약자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 기도의 입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결란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이 사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한 번 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사역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구역 하나님 그 전도의 식구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랩런트 제자 그 한 사람에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지금 떨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산업의 문제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 낙심되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열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한계에 있는 눈 내 인간적인 눈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모든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뭘 보냐 주의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 성취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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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